먼저 불러 안재영이야 반가워 반가워 여러분 궁금한거 있어요? 궁금한거 몰라? 내가 궁금한거 있다고? 궁금한거 있어? 나 궁금한거 있냐고? 내가? 단장님 왔다고? 단장님 왔다고? 빨리 내려가야해 단장님 왔대? 빨리 내려가야해 안녕 다들 안녕 숙소에서 봐 나가서는 안먹고 안녕 진짜 너무 못생겼다 예 저희야 운동 끝나고 왔다 안녕 수빈아 인사해줘 고생하군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또 앉아 안녕 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